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 메뉴가 찰떡 아이스크림 준비했어요 저 원래 턱 안좋아하는데 찰떡 아이스크림만 먹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스크림 좋아해서 그런지 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 이 추운 날씨에 너무 먹고 싶어서 지금 18개 정도 샀어요 이 색깔이 뭐지 핫도그? 핫도그 아이스크림이래요 새로운 나왔대요 1,000원? 1,000원이래요 다른 거는 700원 먹어볼께요 먹방은 이것이 정말 핫도그 맛나요 고구마 넣어둡 계란 hin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간장 만들어진 디저트 많아요 매콤한 맛은 매콤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한입을 먹으면 더 맛있어 이건 뭔가 맛있네요 그리고 뭔가요 식감하고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끓여서 먹으면 더 맛있어 그거에 한입 먹으면 더 맛있어 오늘의 먹으러 왔어요 고구마 고구마 계란말이 다 먹음 초콜릿 초콜릿 아삭아삭 고춧가루 맛있는데요 녹아버렸어요 녹아서 씹는거 힘들게 돼버렸어요 빨리 빨리 먹어야겠다 녹아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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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두 녹아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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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요 고춧가루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남은거는 가족들이랑 같이 먹을게요 배불러요 턱이 배불르게 만들었어요 만들고 턱이 지금 씹는거 너무 힘들어버렸어요 힘들게 되어버렸어요 계속 씹은 면도 안 씹어져요 그럼 여기까지 맛있고 다음에 더 봐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